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촌 YBM 센터에게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파트 5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분사 파트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는 분사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저랑 같이 파트 5 13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진짜 분사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끝까지 뭐 시험장 들어가서 분사 나왔다고 하면 다 맞출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1. 2. 3. 4. 5. 5. 6. 6. 7. 7. 8. 9. 10. 10. 10. 11. 11. 11.11. 12.11.12.13. 10. 12. 12. 12.13. 12.15.11.12.13.12.13. 13. 12.15.12.12.13.24.13.13.13. 12.21.13.13.13.12.13.13.15.13.13.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로는 해석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사가 뭐뭐 하는? 뭐뭐 된? 이런 식으로 헷갈리거든요. 배송은 배송인데 예상되는 배송, 예상하는 배송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한국어로 헷갈리는 분사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분사는 앞에서 수식하는 분사가 있고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특징 또 알려드릴 거고 앞에서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분사는 해석이랑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서 빨리 맞춰야 되니까. 이건 사실상 토익이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화면에 알려드리는 것들 그대로 통째로 암기하면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치 수식 분사, 즉 뒤에서 꾸미는 분사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정리가 돼 있어요. 어차피 뒤에 목적어 나오면 ing, 뒤에 목적어 없으면 ed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뭐 이거는 아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고요. 감정 분사는 주어에 맞춰서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저랑 같이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죠. 앞에서 이렇게 뮤지션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밀 때 이렇게 꾸미는 걸로 앞 수식하는 게 있고요. 또는 지금 두 번째 보이는 것처럼 뒤에서 앞에 있는 세미나라는 명사를 꾸미는 후치 수식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랑 요거 같이 한 번 보도록 할 거고요. 접속사 뒤에 들어가는 분사 구문 뭐까지 싹 다 같이 한 번 보도록 합시다. 분사라고 하는 건 원래는 형용사처럼 생각하면 돼요. 동사를 가지고 억지로 ed나 ing를 붙여서 뭘로 만든 거 형용사화 시킨 거예요. 동사를 가지고 품사 바꿔서 형용사화 시킨 거죠. 효율사가 뭔데 명사를 꾸미는 게 형용사예요. 명사를 꾸미는 거. 그래서 뭐뭐 된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미는 거죠. 기본적으로 분사 분사 이렇게 얘기하면 형용사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서 꾸미는 분사 그리고 뒤에서 꾸미는 분사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게요. 왜냐하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더 뉴 카라고 해야 되지 더 카 뉴 안 하잖아요. 그치만 분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또는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꾸미는 거 뒤에서 꾸미는 거 즉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처럼 취급하시면 되고 앞에 거는 해석하는 건데 해석할 때 얘가 주어로 은느니가의 해석이 들어가면 얘 동사로 쓰이고 ing가 정답이에요. 근데 얘를 동사로 보고 얘를 목적으로 을늘로 해석했을 때 매끄럽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디 형태 분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헷갈릴걸요. 아직까지 이게 뭐야? 얘가 은느 쓰고 얘를 하다라고 해석하면 ing고 얘가 동사고 얘를 을늘로 해석하면 이디라고 문제로 같이 봅시다. 이게 문제로 접근해봐야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예제 문제 더 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디자인까지 명사를 꾸미는 분사가 나올 차례죠. 어나 언 더 또는 소유격 이게 명사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묶었어요. 명사를 꾸미는 걸로 쓰이는 거 첫 번째, 업데이트된 디자인 두 번째, 업데이트하는 디자인 선생님, 디자인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자인이 업데이트하다 회사를 회사란 단어 하나만 집어넣읍시다. 또는 사람 집어넣으셔도 되고 디자인이 누군가를 업데이트하는 건지 회사 측에서 디자인을 업데이트하는 건지 이걸 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이 자기가 뭔데 뭘 업데이트를 해? 그냥 회사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디자인을 업데이트하다 이게 좀 더 어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D 형태인 정답은 A번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그냥 아예 결과적으로 설명드릴게요. ED 형태 문사가 훨씬 더 많아요. ING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내가 뭐뭐하다 이런 것처럼 또는 회사가 뭐뭐하다 이런 것처럼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ED 형태가 정답으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제가 문제를 찾고 찾고 찾아가지고 ING를 찾고 싶어도 사실은 ING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꾸며주는 분사를 선택할 때는 주로 누구다? ED가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가 ING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ED는 난리 났어. 이걸 다 어떻게 암기할 거야? 중요한 건 ING부터 암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ING는 이 정도 안에서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첫 번째, lasting, 지속하는 명사. 그 사람 연주를 2분 정도 하고 왔는데 내가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의 그 인상이 계속 남아있더라. lasting impression 이렇게 쓰이는 거. 인상이 rest, 지속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간의 관계가 가능한 거. demanding, 까다로운 customer. 고객은 고객인데 겁나 까다로운 고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demanding, customer. 고객님이 디멘드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missing은 별표 체크하고 선생님, 잃어버려진 물건 아닙니까? 여러분, 조심합시다. missing은 ING 써야 돼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들 다 마찬가지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surrounding 체크하시고 surrounding이라고 하는 거 둘러싼 옆에다가 area라고 써놓고 보통 공간을 꾸미는 건 누구다? 거의 다 ED예요. 공간을 꾸밀 때 뒤에 나오는 걸로 공간 꾸미는 거, 장소 수직하는 거 거의 다가 ED예요. 근데 누구 하나만 surrounding 이것만 꼭 기억합시다. 얘만 I인지 형태 나머지는 확장된 공간, 제한된 공간, 지정된 주차고요. 등등의 장소를 꾸미는 건 다뭐다? ED 형태 근데 누구만? surrounding만 I인지 형태 꼭 기억해주세요. 얘네들 기존의 건물 건물 자체가 계속해서 exist, 계속해서 있다란 뜻 emerging company 이제 막 신생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회사가 나타난 거 그러니까 얘 마찬가지 I인지 형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I인지들 암기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꿀팁 increasing은 시험장 가서 나왔을 때 얘 먼저예요. 우선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ED랑 I인지가 같이 나왔어. 헷갈려? I인지가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가격, 증가하는 인구 이렇게 증가하는은 I인지 먼저 쓰는 거 또는 growing도 마찬가지요. 증가하는이라고 쓰여서 주로 I인지가 정답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가격을 증가시켜버렸어. 그랬을 때는 1위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뭔가가 물가가 그냥 상승하고 있어서 물가가 가격이 증가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I인지가 우선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ED 형태 빈출로 한 것들 여러분 한꺼번에 암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개 또 찝어드릴게요. 제한된이라고 쓰여서 제한된 장소 사이트나 또는 제한된 날짜 우리 그때 만날까? 라고 해서 제한되어진 날짜 또는 제한된 장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고요. 또는 예상되어진이라고 하는 거 또는 수정되어진이라고 했던 거 이런 거 마찬가지 그리고 문서 꾸미는 거 마찬가지 디테일드 체크하고 별표 여러분 콩글리시 때문에 조심합시다. 디테일 인포메이션 아니고요. 디테일드 인포메이션이라고 쓰여서 상세한 정보라고 했을 때 디테일드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렌츠카 아니고요. 렌탈카라고 쓰여서 마찬가지 그 다음 가이드 투어 아니고요. 가이디드 투어라고 쓰여서 투어는 투어인데 가이드가 딸려있는 가이드 해주는 투어 가이디드 투어 렌탈카 디테일드 인포메이션 이렇게 암기합시다. 얘네들 문서 수직하는 걸로 ED 형태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문서도 거의 다 ED죠. 상세한 아웃라인 체크하고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설명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설명된 계획 전부된 서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문서 수직하는 것도 주로 ED 형태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여러분 혹시나 잊어버렸을까봐 장소 수직하는 거 딱 하나 누구 S로 시작되는 게 서라운딩 그거 하나만 아인 정태 나머지는 장소 꾸미는 거 주로 누구나 ED다 ED 꼭 기억합시다. 이 앞된 테이블 지정된 주차공간 제한된 장소 장소는 ED예요. 근데 누구 빼고 서라운딩 그거 하나만 빼고요. 시간 수직하는 거 많이 나오죠. For a limited time 이라고 하면서 광고 같은 거 할 때 저희 제한된 시간 내에 이런 거 제공해드려요 라고 했을 때 제한된 시간 예정된 미팅 또는 조정된 미팅 ED형 때 쓰는 거고요. 사람 수직하는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사람만 이라고 써놨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나 또는 부서명 같은 거 마찬가지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Qualified candy 자격을 갖춘 회사 자격을 갖춘 직원 Experienced 경력이 있는 직원 Seasoned 마찬가지 Seasoning 하면 안 돼요. Seasoned Step 경력이 있는 직원 을 얘기할 때 또는 잘 알려진 작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또는 Accomplished 라고 했던 거 물론 업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에 마찬가지 기량이 뛰어난 셰프 뭐 직업이나 직책 앞에서 많이 꾸밀 거예요. 그래서 Accomplished Chef 또는 Accomplished Author 이라고 쓰여서 Asterish 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자리 잡은 이란 뜻이요. 자리 잡은 액터뿐만 아니라 회사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할 때 Company 라고 하는 거 쓸 수 있죠. 자리 잡은 회사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요. Dedicate 라고 하는 거 옆에다가 Devoted 도 하나 더 체크하고 저는 헌신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Dedicated 또는 Devoted 라고 쓴 거 그래서 Dedicate Teacher 라고 하는 거고요. Motivated ED 형태로 쓰여서 마찬가지 자극을 받은 나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극을 받은 동기부여 받은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 회사 부서명 이런 데서 쓸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장 들어가면 바로 탁탁 찍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이해가 돼 라고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자꾸 시험지 같은 거 만들어 보면서 내가 암기 됐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암기는 대로 갑시다. ABCD 확인했고요. 빈칸자리부터 시작해서 로드까지 묶었어요. 로드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는 걸로 공간 기억나요? 누구 하나 서라운딩 걔 하나 제외하고는 공간을 꾸밀 때는 주로 누구를 쓴다? 주로 ED 형태를 쓴다 라고 했었죠. 해석해도 어차피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는 거 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팔로잉이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얘는 애프터처럼 생각하면 돼요. 극심했던 태풍 또는 비바람 후에 이 도로 교통부에서는요 또는 이 교통부에서 탑 프라이어티 라고 하는 거 체크하고 프라이어티라고 하면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얘네들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교통부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워즈 클리어링 치우는 거였습니다. 무엇을요? 차단된 도로를 치우는 거였어요. 장소 꾸미는 거 앞에서 이렇게 분사 꾸밀 때 누구? 서라운딩 빼고는 다 ED 형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또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빈칸부터 티켓까지 묶어주고 티켓은 티켓인데 어떤 티켓? 남아있는 티켓 티켓이 남아있는 거 누구다? I인 정태 remaining 이라고 쓰여서 정답될 수 있는 건 C번 정답이었습니다. 이 전체 문장의 해석이 필요 없었던 거죠. 사실은 티켓 앞에서 분사 못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암기했던 I인 정태 기존의 티켓 남아있는 티켓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I인 정태인 정답은 C번 정답이었어요. 이런 데서 속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독해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품사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티켓을 꾸미는 정답은 C번만 정답 이렇게 가면 되죠. I인 정태 문사는 반드시 따로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 번 앞에 거 보면서 암기 됐는지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분사는 뒤에서 꾸미는 분사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꾸미는 거 이렇게 묶어서 I인 정태 따로 암기하셔야 되고 remaining existing 이런 것도 있었고 surrounding 있었고요. 또 나머지들 lasting impression 지속적인 인상 이런 거 있었고요. 이런 것들 I인지 쓰는 거 나머지는 구역 꾸미는 거나 뭐 이것저것 서류 꾸미는 거 거의 다 ED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뒤에서 꾸미는 분사는 진짜 극강으로 쉽습니다. 명사를 꾸밀 때 I인 정태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 목적어 명사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치만 ED 형태의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어요. 들어보고 이해되면 좋고요. 이해 안 되면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ED 형태는 수동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다 이게 아니라 뭐뭐 되어진 거지. 그런데 여러분 수동태 특징 알아요? 비동사 플러스 PP로 생겼고 해석할 때는 하다가 아니라 뭐뭐 되다 뭐뭐 봤다란 뜻이고 뒤에는 뭐가 없다 목적어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생략되면서 PP가 나온 거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리고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하는 안 하잖아. 뭐뭐 된 이라고 쓰인 거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밀 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서 꾸미는 거 ING 뒤에서 꾸미는 거 ED 형태 그리고 ING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 목적어를 들고 오고 ED 형태 꾸밀 때는 목적어 없다 라는 거 이거 잘해서 진짜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다 봅시다. 자 103번 문제 ABCD 봤어요. 동사는 이미 has gained 라고 나와서 동사가 나왔어요. 여기 동사는 쓸 수 없겠네.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개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든 알아보든 중고어는 다 마찬가지. 문장 한 개 동사 한 개 동사로는 쓸 수 없으니까 얘 제낄 거고 갤러리 플레이어 아트라고 하면서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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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한 단어니까 얘도 불가능. ED야 아니면 ING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아트까지 묶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사 앞까지 묶어도 돼요. FROM 앞에서 끊고 ING 형태의 분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갤러리를 꾸미는 거죠. 아트를 전시하는 갤러리는 이라고 쓰인 거. 뭐뭐로부터 온 19세기로부터 온 아트를 이라고 쓰이는 명사가 나온 거예요. ING 형태 정답도 해주시는 건 몇 번? C번의 정답이 되는 거. 오히려 후치 수식하는 분사가 더 쉬워요. 어차피 뒤에 목적어 명사 있어 없어 이것만 잘 보면 되니까. 정답되는 건 C번의 정답이 되는 거. 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뒤에 목적어 있는 경우는 ING 형태의 분사가 정답이다. 라고 하는 거. 였습니다. 너무 쉬워요. 할 수 있어요. 104번 문제 마찬가지. ABCD 봤고 Will Discuss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고 그러면 동사는 불가능 명사를 쓰려고 해도 A few questions 라고 나왔기 때문에 컬렉션이라는 명사를 다시 쓸 수는 없고 그러면 B번과 C번 둘 중에 하나 어디다 끊어야 돼요? 전치사에 끊어야 돼요. 전치사에 끊으세요. 가끔씩 선생님 여기 뒤에 명사가 있는데요. 에이 여기는 전치사의 명사지. 여기는 얘의 명사가 아니잖아.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명사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돼. 그래서 전사 앞에 끊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명사를 꾸밀 때 ING 형태의 분사는 뒤에 목적어 명사를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EDI 형태의 분사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아 FROM 앞에 끊고 나니까 목적어 명사가 없네. 정답 몇 번? 2번 정답. 해석할 때는 하는 말고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끝내기 전에 패널들은 논의할 겁니다. 몇몇 개의 질문들을 논의할 거예요. 질문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 수집되어진 질문. 누구로부터 멤버들로부터 수집되어진 이라고 쓰여서 멤버들로부터 수집하는 질문 말고요. 수집되어진 질문들을 디스커스 논의할 겁니다. 정답 몇 번? B번 정답이었습니다. 부치 수직 분사 목적 없는 경우는 이디 형태 분사가 정답이다. 사실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앞에서 꾸미는 분사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음 이해가 돼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암기 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확인할 때는 보고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시험지를 혼자서 만드세요. 그리고 이게 아얀졌나 이디였나 라고 하는 건 체크하고 옆에다가 단어 의미 써보고 이렇게 자꾸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쉽지. 그치만 앞에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 암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암기하시고 이제 후치 수직 분사는 요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또 가봅시다. 105번 문제 A, B, C, D 받고 Will not 싫어가면서 동사가 나왔어요. 에이 동사는 안 되지. 동사는 절대 안 되지. 선생님 얘도 동사 아닌가요? 어고 얘는 하나 더 할 수 있잖아요. 이디 형태는 과거 동사도 될 수 있지만 과거 분사로도 쓸 수 있죠. 분사로는 형용사 형용사가 뭔데? 명사를 꾸미는 거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꾸밀 수 있는 거 분사는 형용사죠. 동사는 일단 쓸 수 없어. 그리고 대질로 하면서 언 쓰면 안 되나요? 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잖아. 갑시다. 리월드 포인트가 주어 묶어줘요. 묶어줘. 어디까지? 다음 동사 앞까지 동사 앞까지 항상 묶어주시고 올해 말 전에 얻어진 이라고 쓰여서 이디 형태. 그래서 올해 말 전에 얻어진 보상 포인트는요. 단어 체크할까요? 비 서브젝트 뭐뭐의 대상이다 라는 뜻이요. 낫이라고 나왔으니까 뭐뭐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만료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만료 규정이 변경된 거니까 올해 말 전에 얻어진 포인트 뒤에 목적어 명사 없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D번 정답이 되는 거 그래서 올해 말 전에 얻어진 리월드 포인트는 대상이 아닐 겁니다. 어디에 새로운 만료 규정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정답 되는 건 D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목적어 없는 경우에는 이디 형태 분사가 정답이다. 언제? 뒤에서 꾸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뒤에서 꾸밀 때 뒤에서 꾸밀 때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디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꾸미는 거 말고요. 뒤에서 꾸밀 때 뒤에서 꾸밀 때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다 이거예요. 요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마. 이렇게 이디 형태 이렇게 꾸미는 거 였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봅시다. 아휴, 쉬워요 이제. ABCD 하긴 했고 동사가 B-Requared 투부정사 지원자들은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석하는 거 보이시죠? 필요가 있습니다. 투썸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출해야 한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이 사람이 요구 받았대요. 수동체로 뭐하도록? 제출하도록. 뭐를?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라고 했어요. 아, 근데 무슨 서류인데? 빈칸부터 IN지 형태 분사는 뒤에 뭐 가지고 나온다? 목적어 명사를 가지고 나와서 적격성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라고 쓰여서 리얼 소유격부터 명사까지 박스 ITYT화로 끝난 건 품사 명사입니다. 그래서 적격성을 확인하는 서류를 명사 꾸밀 때 IN지 형태는 뒤에 목적어 명사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꾸미는 거 이렇게 여러분 단옥 가다가 또 이제 복잡하게 많이 생각해서 선생님 여기에 IN지가 뒤에 있는 명사 꾸면 안 되나요? 뭐 여기 ED가 뒤에 꾸면 안 되나요? 이건 소유격이랑 명사 사이자리 들어가야 돼요. 이건 여기를 꾸미는 거야. 뒤에 있는 적격성이라고 했던 명사를 꾸밀 거면 여기 들어가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꾸미는 거 그들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그 포지션에 그 사람이 정말 적합한가 이거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쓰여서 뭐 뭐 하는 적격성을 확인하는 뒤에 명사를 을룰로 해석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마찬가지 B번이 정답 B되는 거였습니다. 후치수식분사 목적어 뒤에 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I인정태를 써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거 요구했어요. 정답은 B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감정문사로 가보도록 할 건데 감정문사 가기 전에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더 앞에서 꾸밀 때 어나운스터 소유격 이런 거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 요거는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 근데 제가 암기시켜드린 몇 가지 있죠. 그거 잘 암기해두시면 문제 풀 때 수월할 거예요. 자 장소 꾸밀 때 어떻게 거의 다 ED 형태 쓰는 거 지정된 주차고요. 또는 제한된 장소 이런 식으로 ED 형태 많이 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주로 근데 거의 ED예요. ING만 따로 암기하면 안 되죠. ING는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몇 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ED ING 암기하기 명사가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받을 때는 ING 형태 분사는 뒤에 목적어 명사를 들고 나와서 앞을 꾸미고 ED 형태 분사는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 명사가 없다 라는 점 지금까지는 요거 두 가지 한 거예요. 근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요. 그러면서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진도를 더 나가야 되거든요. 감정문사까지 또 갈 거거든요. 감정문사 간단해요. 사람 명사 꾸미는 거는 ED 형태 사람이 감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명사 꾸미는 건 누구다? 아인정태 요렇게 암기해도 좋고요. 제가 이해를 시켜볼게요. 혹시나 내가 생일이었어. 그래서 나 생일인데 문을 탁 열었더니 갑자기 나를 위한 깜짝 파티를 한 거야. 첫 번째 I was surprised I was surprising 이에요. 나는 깜짝 놀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I was surprised 라고 쓰인 거 내가 깜짝 놀랐기 때문에 당한 거고 그 파티 자체가 깜짝 놀랐어요. 서프라이예요. 서프라이징 파티라고 쓰여서 얘 사물명사가 실제로 행동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 명사가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겁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적을 받았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쁨을 당한 거. 나를 기쁘게 한 건 누구다? 나의 성적표. 내 성적표가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나는 I was satisfied 만족스러웠습니다. 스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랑 I인지 사람이랑 I인지 이거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감정문사 I인지 쓰는 거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하면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감정문사 satisfied I was satisfied 라고 쓰는 거 보통 with 명사 투부정사 대절 뭐 다 쓸 수 있습니다. 뭐 하게 되어서 기뻐요. 이렇게 했을 때 be delighted 투부정사 통째로 기억합시다. 너무 좋아하죠. Y빔에서는요. 이렇게 하게 돼서 기뻐요. 이렇게 알리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 주어 쓰고요. it is 또는 it was delayed to announce 발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거 나머지는 잘 알 것 같고 interested 마찬가지 우리 사람한테 많이 쓰죠. I was interested 저 그걸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nteresting news 그 뉴스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했을 때 흥미를 유발시킨 건 그 뉴스예요. 그래서 interesting news 정말 흥미로운 소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었어. impressed 라고 하는 건 감명 깊은 이라고 암기합시다. 감명 깊은 impressive impressive는 인상적인 이라고 암기합시다. 인상적인 background 그 사람의 background가 굉장히 impressive 했어요. 그래서 나는 감명을 받은 거예요. I was impressed 라고 쓰인 거 다 마찬가지요. 감정 문사는 사람이랑 ED 형태 쓰는 거 그리고 사물이랑 ING 형태 쓰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가봅시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실 눈에 딱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보자마자 딱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 B Delighted 투부정사 직원들은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받게 되세요. Paid day off 라고 하면 유급휴가 돈 받으면서 쉬는 휴가 얘기하는 거 On anniversary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정렙될 수 있는 건 당연히 A번 정답 와요. 정말 쉽죠. B Delighted 투부정사 꼭 기억합시다. 주화가 뭐뭐하게 돼서 기쁘다. 선생님 회사 같은 거 나올 때 여러분 회사는 사람 취급하면 돼요. Y빔에서는 뭐뭐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회사, 부서명, 사람 다 주어 나하고 비동산 나하고 감정문사 뭐 쓴다? 감정문사 BP 형태 쓴다. 라고 하는 거 체크. 사람, 부서명, 회사 다 마찬가지요. 이 회사가 뭐뭐하게 돼서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또 8번 문제 마찬가지 가봅시다. ABC도 봤고요. 여러분한테 시간 좀 드릴게요. 3, 2, 1 땡 자 갑시다. 대짤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 끝까지 묶어주고 온라인 리뷰에서는요 나타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대부분의 고객들이 사람 나왔다 비동산 뒤에 뭐 쓴다 당연히 감정문사 2D 형태 만족한다고 라고 쓰여서 뭐에 만족하는데요? DC 워셔 식기세척기에 만족한다 라고 쓰여서 정답은 D번 정답 쉽죠. 사람, 주어 회사, 부서명 나오고 비동산 나오고 뒤에 뭐 쓴다? 감정문사는 2D 형태 쓴다 라고 했던 거 뭐뭐하게 돼서 기쁘다 정답도 쓰는 건 D번 정답이었습니다. 사람, 주어 일 때 보아 자리는 감정문사 2D가 정답이다 라는 거 기억해주면 돼요. 9번 문제 가봅시다. 문장 이제 다 읽지 않아도 되죠? 자 여기만 읽고 봅시다. 여기만 이 정도만 저 5초 줄게요. 됐나요? 갑시다. 인스트럭션 지침서요? 사람인가요? 아니요. 사물이요. 썸어시라고 하는 건 다소 라는 뜻의 부사예요. 다소 힘든 다소 어려운 이렇게 얘기할 때 다소고요. 사물 나왔고 비동사 나왔다 뒤에 뭐 쓰는 거? 형용사 감정문사 감정문사 인스트럭션스라고 하는 게 주어니까 누구 쓰는 거? 그쵸. ing confusing 그 지침서가 다소 좀 혼란스럽다 복잡하다 라고 쓰여서 정답은 D번 정답이었습니다. 해석은 한번 해봅시다. 소비자들 몇몇이요. 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음 동사 앞까지 묶으면 돼요. 새로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몇몇은요. 컴플린 했습니다. 그 지침서가 다소 좀 혼란스럽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되는 건 D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분사 구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싹 다 정리하고 갑시다. 자 앞에서 꾸미는 분사 있었고 뒤에서 꾸미는 분사 있었고 그리고 감정문사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분사들이 그러면 왜 굳이 저렇게 쓰고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는 혹시나 이해 못하시더라도 마지막에 제가 정리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장 가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ING 형태의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는 방법인데 원래는 문장이 두 개였죠. 접속서 나오고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었지. 근데 이 두 개가 주어가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주어를 하나 생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애들 건들면 안 돼요. 주어동사 목적어 있다가 접속사 붙여가지고 주어동사 목적어 얘네들은 본래 애들이야. 건들 때는 붙인 애들 건드려야지. 생략할 때도 마찬가지 주어를 생략했어. 그러면서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표시하기 위해서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 나오고 ING 목적어 명사 있고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마치 이 접속사가 막 굳이 의미가 필요 없고 동시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얘기할 때는 얘마저 생략하는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어차피 해석할 때는 이 주어를 서술하기 위해서 설명한 문장들이니까 묶어서 주어를 꾸며서 해석하면 돼요. 예문 보여줄까요? 커피를 이거 목적어잖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는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요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자, 이거를 요렇게만 둬도 되는데 아, 굳이 뭐 복잡하게 주어 앞에다가 저렇게 쓸 필요가 있냐 할 때는 주어 뒤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어차피 주어 꾸밀 거니까 저 뒤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얘네들은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꾸미는 분사는 목적어를 들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요렇게 나온 거거든요. 요렇게 만들어진 거. 그러면 2번 문장 애니원이 주어 유징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동사 앞까지 묶으면 되고요.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이라고 쓰여서 아인정태 분사 앞에 있는 명사 꾸미고요.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어 명사입니다. 사람들은요. 얻어야 합니다.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요렇게 아인정태가 주어 뒤쪽으로 저렇게 가면 우리가 뒤에서 아인정태의 분사가 꾸밀 때는요. 목적어를 가지고 앞을 꾸밉니다. 라고 했던 그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같은 거 할 때 해석은 요거 둘 다 가능해야 돼요. 앞에서 꾸미는 거 뒤에서 꾸미는 거 요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디 형태 아인지 형태의 분사 고문을 만들어지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주어 생략 아인지 그리고 접속사 요기까지 딱 멈추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누구?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시작되는 거죠. 어차피 시작만 다를 뿐이지 주어가 똑같을 때 주어 생략 그리고 여기 있는 비동사의 원형에다가 아인지 형태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빙이라고 나올 건데 주어 생략되면서 빙 나올 건데 뒤에 형태의 BPP 뒤에 목적어 명사 없을 거예요. 왜? 수동태니까. 그러면서 빙 마저 생략되면 접속사 뒤에 이디 형태 분사만 남고 뒤에 목적어는 없을 거고요. 건마 찍고 주어 동사 목적어 요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쓰이는 거 자체를 마찬가지 접속사도 생략을 해버리면 이디 형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가 요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시리센터에 위치되어진 이라고 쓰여서 해석하는 방법은 아인지랑 똑같습니다. 이디 형태 분사가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요렇게 꾸며서 해석 근데 어차피 이렇게 꾸밀 거 뭐 복잡한 거 그지 앞에 돌 필요가 있냐 하면은 또 뒤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배웠던 거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분사가 이디 형태면 뒤에 목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랬었죠. 왜? 수동태에서 나와서 그래요. 수동태에서 시티센터에 위치되어진 그 티어터 극장은요. 끌어옵니다. 많은 방문객들을 요렇게 쓰인 거고요. 밑에 있는 2번 문제 1885년에 설립되어진 와이빔 브릿지는요. 주어 계속해서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쓰인 거예요. 저렇게 둬도 되고요. 어떻게 예 문장을 이 브릿지라고 하는 이 명사 뒤쪽에 보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ING 형태를 많이 쓰는 접속사 4가지 WHEN ING WHILE ING BEFORE ING AFTER ING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ED 형태를 빈출로 받는 접속사 마찬가지 ASPP ASPP IFPP UNLESS PP 이 세 가지가 PP 형태 분사를 빈출로 받는 접속사예요. 다시 한 번 더 BPP의 수동태에서 뒤에 목적어 명사가 원래 없었고 주어 생략되면서 동사 원형에다가 I인 정태 붙였지만 B익 마저도 생략되고 뒤에 PP 형태 나오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여기다가 접속사마저 떨어지면 ED 형태만 남는다 라고 했었고 뒤에 목적어 당연히 없을 거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 해석할 땐 어떻게 묶어서 주어 꾸며서 뒤에다 둬도 되고 아니면 앞에다 둬도 되고 뒤로 보내면 이렇게 뒤에 목적어 명사 없으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해석하는 거 aspp 같은 경우에 해석할 때 예 aspp 는 뭐뭐한 대로 쓰여진 대로 나타난 대로 예정대로 라고 쓰여서 as scheduled as noted as indicate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ifpp unlesspp 는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ED 형태 빈출 받는 접속사 aspp ifpp unlesspp when ing while ing before ing after ing 이렇게만 외우시면 파트 5 문제에서는 사실상 분사 나오는 거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0번 문제 사실은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 명사 나왔고 while 나왔네 주어 쓸 자리 없이 그냥 품사 쓰라네 while ing 이렇게 실제로 풀어요. ABCD 확인했고요. while 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인데 갑자기 주어 없애면서 동사의 어형을 쓰래. when ing why ing before ing after ing 정답될 수 있는 건 몇 번? B번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출 표현으로 네 가지 접속사 ing만이 가지고 온다 라는 거 매니저는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뭐 할 때 꼼꼼하게 이벨리에이시라고 하는 거 평가하다라는 뜻이요.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뭐 해야 된다? 객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요.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요청받습니다. 정답되는 건 B번 정답. when ing while ing before ing after ing 꼭 기억해 주시고요. 11번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ABCD 확인했고 문법으로 마찬가지.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개만 동사로 쓰이는 거 제끼고 명사를 옅다가 쓰고 싶으면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나고 전치사를 붙여야지 명사를 쓸 수 있어요. 이게 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마찬가지. 요렇게 돼야 되니까. 요렇게 돼야지. 얘도 안 돼. i인지 형태 분사는 어떻게? 뒤에 목적어 명사를 가지고 오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id 형태는 어떻게? 뒤에 목적어 없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앳 앞에 끊고 뒤에 목적어 명사 없으니까 id 형태 어떻게 해석한다? 묶어서 어디까지? 리테일러리스까지 묶어서 뒤에 있는 주어를 꾸미면서 해석하면 돼요. 다시 한번 더 수천 개의 소매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고페이 앱은요. 제공합니다. 무엇을요? 편리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정답 되는 건 b번 정답. 다시 한번 더 id 형태 분사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이 주어 동사 목적으로 꾸미고요. i인지 형태 분사는 어떻게 목적어 명사를 가지고 오면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꾸미는 거. 해석할 땐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요렇게 였습니다. 정답 될 수 있는 거 마찬가지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목적어 없는 경우 id 형태 분사가 정답이다. 라는 거 체크해놓고요. 사실은 여러분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것 같아요. 12번 문제 어차피 동사는 makes라고 하는 게 동사로 나왔고 동사 쓸 수 없고 앞에 있는 거 명사 붙일 거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붙이고 싶다. 전사 붙여야지. 전치사 붙이고 명사 붙여야지. 요렇게 그렇다면 ing냐 id냐 뭐 ing도 없네. id 형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선생님 여기 명사 있는데요. 아 이거 전치사의 명사라니까 전치사의 명사라니까 얘는 지금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id 형태 정답 될 수 있는 건 b번 정답 b 되는 거 였습니다. 뒤에 목적 없는 경우 id 형태 분사가 정답이다. 해석할 땐 어떻게 똑같아요. 묶어서 주어를 꾸며서 해석한다. 라고 했던 거 a라고 하는 게임 회사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들어졌던 저 앱은요. 만들어요. 배우는 것을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쉽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만듭니다. 정답 될 수 있는 건 b번 정답 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마찬가지 여러분 as가 바로 보여요. as pp 광고 되어진 대로 라고 쓰여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c번 정답 이었습니다. a series of 체크하고 다양한 이란 뜻이고요. 커머셜 체크합시다. 커머셜은 광고 눈에 띄는 다양한 tv 광고에서 언급되어진 대로 광고되어진 대로 as pp 해석할 때는 뭐뭐한 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분사에 대해서 정말 싹 다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분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수식하는 거 더랑 또는 소유격 같은 거 이 사이에서 빈칸이 나왔을 때 사실 그냥 한 800까지 원해 여기에다가 id 쓸래 ing 쓸래 라고 헷갈린다. 어떻게 id가 정답 id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ing를 따로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id가 정답이요. 이게 앞에서 수식하는 분사에 대한 내용들 가능하면 암기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id랑 ing 뒤에서 꾸미는 거 기억나요? 명사를 뒤에서 앞에서 꾸밀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밀 때는 id 형태는 목적어 명사가 없고 i인 정태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감정분사는 누구 사람이랑 누구다 비동사 나오고 pp 쓰는 거 였고요. 사물이 주거일 때는 사물은 누가 꾸민다? ing 꾸미는 거 d-vent가요 was surprising 그래서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사람이 당하는 입장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사 구문 그냥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ing 좋아하는 접속사 네 가지 있었어요. 뭐? when i인지 while인지 before인지 after i인지 얘네들 when과 while 그리고 before랑 after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누구를 좋아한다? i인 정태 좋아하고요. id 형태 좋아하는 거 있었죠? as pp 뭐뭐한 대로 그래서 as랑 if랑 unless 얘네들은 주어 없이 갑자기 빈칸이 뻥 한 자리에만 비었어요. 그랬을 때 뭐 쓴다? as pp if pp unless pp 이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토익에 나올 수 있을 법한 분사를 다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다시 한번 보고 보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분사 파트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